제 11기 한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입학선서가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날고기는 영재 천재들 다 모아놓은 여기선 내가 죽어라고 해도 안 돼. 누나는 목숨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 시험 못 보면 죽음이라면서요. 42차에 기출 해설을 해줄 여유가 있는 너 같은 인간이 뭘 알겠냐. 아니 한준이는 42차면 여길 왜 와. 형은 또 의대 출신이잖아. 우리 같은 생비법들은 출발선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뛰라고 하냐고. 그래도 형법 시간에 오줌 지르긴 마찬가지 아니야. 똥도 쫄아서 안 나와. 양정훈이다. 형법을 가르쳐. 2분 10초 전 똥머리 학생. 이 사건의 쟁점은? 네? 아 그게 예습을 한다고 했는데. 쟁점은? 아닌 것 같은데. 같은데요? 판결문의 유죄인 것 같은데요라고 쓸 건가? 내 사건을 수업시간에 해 주다니. 영광이네. 서병주 전 검사장이 겸인 교수로 재직 중인 한국대 로스쿨에서 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충격뉴스. 서병주 교수님이 마약을 했대. 사무실이랑 차 안에서 필로폰이 발견됐다는데? 타살이라면 혹시 의심 가는 사람이라도. 양 교수님 수업시간에 악마긴 해도 살인만 절대 아니지. 혁신할 수 있어요? 이번엔 전가요? 여기서 수업하실 적혀가 없어요. 서병주 교수요. 내 아버지한테는 무슨 짓을 했는지 아냐고요? 진범 잡는다면 놓치지 말고 놀아나지도 마요. 당신은 서병주 살해 용자로 긴급 체포합니다. 드렉스 공유자로 긴급 체포. 당신은 서병주 도착한다면, 당신은 서비스 공유자로 긴급 체포가 중국 kinda 사무줄 및 차에 들어갑니다. 우선ivity 과정으로 긴급 체포가 있는 사람이라도 그 땅을 분DE 스펀서에 Pan시스 criter이 있습니다. 당신의 서비스 공유자의 관여지 깨기 때문입니다.